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지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믹서창에서 이펙터 세팅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펙터 쪽은 걸려있는 예제를 제가 하나 불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이 트랙을 제가 예비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각가지 세팅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어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일단 이펙터를 넣는 방법을 잘 모른다. 뭐 인서트나 샌드나 프리 등등의 이런 명칭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 또 과정이나 방법을 모른다 하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다룬 이펙터 기초부터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영상은 인서트나 샌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알트를 누른 채로 드래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선 알트 맥에선 옵션이 되겠죠. 그걸 누른 채로 드래그 이동을 하면 되는데 너무 쉽죠. 그런데 이제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서트는 되는데 샌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 이제 이동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이펙터를 하나 그냥 옆에다가 그냥 옮겨 넣으려고 하면 그대로 드래그 이동을 하면 이렇게 옮겨지죠.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잘못 옮겼다. 되돌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믹서 창에서는 컨트롤 또는 커맨드 Z가 아니라 알트 옵션 Z 그러니까 Z입니다. 그래서 잘못 옮겼네. 그러면 다시 알트 누르고요. 맥에서는 옵션이에요. Z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몇 번 설명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드래그 이동은 보여드렸고 이제 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세팅을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씩 넣는 거. 알트 또는 옵션 누르고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실 건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인서트 항목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을 알뜰 누르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넣으시면은 전부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사 붙여넣기 한 이펙터의 수치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이 복사가 돼가지고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디폴트 세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수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 붙여넣기 이 작업을 언제 많이 하냐면 더블링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기타나 보컬이나 등등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세팅을 두 개 이상 쌍둥이처럼 이제 쓰려고 할 때 하나만 뭐 쭉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수치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가 있고요.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링크해 놓은 거 이렇게 저는 이제 기타 트랙 같은 거 이렇게 전부 뭐 스테레오 녹음하고 또 더블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잔뜩 링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요런 상황에서도 복사 붙여넣기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다시 새로 불러가지고 수치를 또 똑같이 맞추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링크를 한 채로 이제 하면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이 묶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초기부터 링크를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상관없을 거고요. 지금 이 링크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과정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링크 채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서트는 요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프리도 한번 해볼게요. 프리도 똑같아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대로 알트를 누른 채로 그대로 놓으시면 복사가 됩니다. 똑같죠? 너무 쉬워요. 프리 관련된 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거 모르고 큐베이스 쓰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 분들은 또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샌드단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보세요. 샌드단도 요렇게 해가지고 알트 옵션 누른 다음에 요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됩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샌드단은 아 요거 하나만 내가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렇게 안 돼요. 이거 인서트는 되는데 샌드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샌드단은 한 번에 다 집어넣던가 아니면 나는 요거만 이렇게 해서 놓고 싶은데 라고 생각들도 있죠. 요거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카피 샌드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컨트롤 C 이제 저는 맥이어서 커맨드 C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요렇게 카피 샌드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 딱 하시고 페이스트 샌드를 누르시면 하나만 됩니다. 하지만 알트나 옵션 눌러가지고 드래그 이동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샌드단이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트랙 하나를 인서트고 샌드고 프리고 간에 믹서창에 이 세팅되어 있는 거를 완전하게 그냥 복사 또는 뭐 복제 이렇게 해버리고 싶다. 이제 이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네. 빈 트랙 만들었고요. 인서트에서 하고 싶다 그랬으면은 요기 몽땅 여기에서 위에서 하면 됐고 샌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몽땅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기 샌드 위에 잡고 옮기면 됐고 이런데 이제 요걸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윗부분이 아니라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요 아랫부분에서 요거를 알트나 옵션을 누른 채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트랙 색깔이 바뀐 거 보이시죠? 그대로 놔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아예 샌드, 인서트, 프리, 그 다음에 볼륨, 뭐 펜 등등 완전하게 그냥 똑같이 트랙이 복사, 복제가 돼버립니다. 물론 알트나 옵션 안 누르고 움직이면 그냥 요 세팅이 옆으로 이동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트나 옵션 누르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냥 인서트나 샌드 등등 요 부분 부분만 옮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믹서 창이 요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알트 또는 옵션 누른 다음에 드래그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믹서 창에서 이펙터 또는 뭐 각종 수치들의 세팅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 기능을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뭐 더블링 작업이나 아니면 같은 카테고리의 악기들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기타면 기타, 드럼이면 드럼 등등 뭐 여러가지 세팅을 동시다발 쪽으로 제어할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